안녕하세요. 마린몰입니다. 오늘은 이기주의 DW-EGF 이지협 세럼을 설명하려고 왔는데 이건 이렇게 타랑거리는 세럼이에요. 영양가족하고 DW-EGF 이지협 세럼에서 충분한 수분을 제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세럼이에요. 그래서 수분과 충전하고 피부에 영양부도 진행해요.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눈빛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 조절해요. 보시면 수분수분 하거든요. 많이 받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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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